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생입니다. 우리 N수 선택한 학생들 마음 아픈 거 압니다. 근데요, 정말로 한 해 더해서 원하는 대학을 간다면 그게 분명 더 행복함은 더 클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2025학년도 영어 제 강좌 커리큘럼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영어라고 하는 게 되게 단순하죠. 어휘되고요. 해석되면 90% 끝난 거고요. 거기에다 이제 물어보는 거에만 대답을 하면 되는데 자, 제가 커리큘럼을 꼭 설명드리고자 하는 게 이거예요. 아주아주 많은 학생들이 고3 때요, 영어를 아예 손 논 학생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영어는 다른 과목과 다르게요. 정말 조금만 공부하는 법을 익히면 절평이다 보니까 원하는 결과가 분명히 나오거든요. 자기 공부량만 채우면 되니까 그래서 각각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의 학생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은지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있냐면요. 신규 강좌인데요. 베이직 수능 영문법이 드디어 이제 올해 버전부터 시작이 됩니다. 말 그대로 베이직 수능 영문법이에요. 이 강좌를 모든 학생에다 드라는 게 아니고요. N수님들 중에서 선생님 저 솔직히 문법이요. 저 용어도 잘 모릅니다. 저 품사도 사실 잘 모르겠고요. 자, 또는 뭐 1형식, 2형식 제목 잘 들어본 적은 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고. 자, 이러한 말 그대로 베이직이에요. 그래서 이 강좌는 모든 학생을 다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간단하게 만약에 제가 영어가 5등급 이하예요. 그렇다면 반드시 수강하는 거 맞지만 4등급이에요? 아, 그럼 1강을 한번 수강하시고 오세요. 모든 강의 1강은 맛보기 강좌이기 때문에 무료입니다. 그래서 한 4등급 되는 학생들을 한번 들어보시고 어, 나 도움되는 거 같아 라고 하면 수강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안 되시면 되고 3등급 이상으로 나왔다 하면은 이 과정은 패스를 해도 됩니다. 근데 이 과정들은 필수 과정이에요. 자, 노베이스 문장 해석의 원리부터 시작을 합니다. 노베이스 문장 해석의 원리가요. 고1, 고2 기출문제에 있는 예문으로 구성돼 있고요. 그러면 자기가 만약에 4등급 이하예요. 4등급 밑으로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시작하길 원합니다. 노베이스 문장 해석의 원리는요. 의미 단위별 읽기를 집중적으로 수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끊어 읽기, 묶어 읽기라고 하죠. 특히나 우리말 구조에 없는 게 후치 수식이란 말이에요. 뒤에서 앞으로 꾸며 들어가는 구조가 어디에서 가로를 열고 더 중요한 건 어디서 가로를 닫는지예요. 그러니까 여는 건 많이 잘하는데 어디까지 가로 닫고 뒤에서 앞으로 꾸며 들어가는지를 모르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노베이스 문장 해석의 원리 기본 문법 개념도 설명을 합니다. 근데 고1, 고2 기출문제까지 내용이고요. 제 모든 강좌 중에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강좌입니다. 문장 해석의 원리입니다. 예문은 전부 다 고3 기출문제 예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구문독해 체계예요. 문장 해석하는 방법이고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이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짧은 문자로 시작합니다. 끊어주고 묶어주기도 하는데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건 맞지만 짧은 문자로 시작해서 학생들이 막 오해를 해요. 선생님 장난하십니까? 이거 거의 중학교 예문 같은데요? 그거 딱 5분도 안 걸립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10분 있다가 3줄, 4줄짜리 문장을 해석할 겁니다. 문장을 점점 길게 길게 읽는 연습을 합니다. 예를 들어 도치 구문을 배웠어요. 그럼 짧은 한 줄짜리로 시작을 하다가 결국에는 5줄짜리로 끝날 겁니다. 그래서 짧은 문장부터 긴 문장까지 끊어주고 묶어준다는 건 의미 단위별 수업은 해요. 근데 이 수업 핵심은요. 의미 단위별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키워드 잡기까지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문장이 한 4줄, 5줄이 넘어가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단어만 기억나고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발생을 해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시 한번 들어드릴게요. 탐의 아들이자 제인의 아들이고 마이클의 형이자 제니퍼의 남동생인 탐스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아름답고 서정적인 시를 쓰는 시인으로 유명하다. 이거 영어로 쓰면 한 4줄 나오거든요. 이게 다 중요한가요? 아니죠. 탐스는 시인으로 유명하답니다. 뭐냐면 탐의 아들이자 제인의 아들이며 마이클의 형이자 제니퍼의 남동생인 다 꾸미는 말이에요. 주어는 탐스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아름답고 서정적인 시를 쓰는 시인으로 보어는 시인으로 동사 유명하다예요. 뭐냐면 문장이 정말 길어질 때 이 문장을 내가 이해하려면 키워드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문장 해석의 원리가 한 줄짜리부터 시작을 하나 한 5분은 깜짝 놀래요. 뭐야 중학교용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10분, 15분이 있으면 이게 문장이 확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점점 길어져서요. 한 줄짜리, 두 줄짜리, 세 줄짜리 점점 길게 길게 연습하는 연습을 해요. 그래서 문장 해석의 원리는 이건 전 학년, 전 등급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노베이스 문장 해석의 원리는 자기가 4등급 이하의 학생이라면 역시부터 시작하시는 거고요. 어? 선생님 저 3등급, 2등급인데요, 1등급인데요. 1등급 기관 수강하세요. 기본적으로 고3 때 경험해봤잖아요. 느낌으로, 감으로 해석하면요. 성적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필자가 이해하는 말을, 의도하는 말을 이해를 해야 내가 그 문장, 문장, 문장 연결된 전체 글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장 해석의 원리고요. 이게, 자, 이 표현이에요. 이렇게 수강하기를 원합니다. Z, 그러니까 Z 모양으로 어? 4등급 이하의 학생이라면 노베이스 문장 해석의 원리부터 시작하는 건 맞고요. 3등급 이상이라면 문장 해석의 원리에서 시작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나서 베이직 문장 해석의 완성입니다. 작년까지는 이 책 이름이 T339이었습니다. 자, 뭐냐면 어, 베이직이라 말에 붙었으면 무조건 고1, 고2 기출 문제에서 끌어온 거예요. 그래서 고1, 고2 세 줄 이상의 모든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3개년 고1, 고2 기출 문제에서 세 줄 이상의 길고 복잡한 문장이고요. 자, 여기서 수업은 핵심은 이거예요. 아까 문장 해석의 원리는 의미 단위별로부터 키워드죠. 여기는요. 키워드부터 시작합니다. 왜? 문장이 제일 짧은 게 세 줄이에요. 가장 긴 건 여덟 줄입니다. 한 문장이 여덟 줄짜리 문장 기출 문제 풀 때요. 단어한다고 이해되는 게 아니거든요. 필자가 정말 말하고 싶은 말을 키워드를 잡아야 글이 기억하나 말이에요. 그래서 키워드 잡기부터 주제문 찾기 연습까지인데요. 고1, 고1, 고2 이거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고3하고 고1, 고2는요. 어휘만 조금 더 어려워진 거지 사실 문장 구조는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베이직 문장 해석의 원리는 또 전체 모든 학생이 수강 대상은 아니에요. 3등급 이상이었어요. 그럼 곧바로 그냥 문장 해석의 완성입니다. 근데 4등급, 5등급이었어요. 그럼 꼭 문장 해석의 원리를 수강한 다음에 베이직 문장 해석의 원리를 하고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고1, 고2 기출 문제 가장 짧은 게 세 줄 길면 여덟 줄까지 가는구나. 아, 이럴 때는 배웠다는 전제 하에 학생 기본적으로 의미 단위별 끊어 읽고 묻고 읽고 할 수 있어. 뭐, as 해석은 기본적으로 이때 다 배웁니다. as 해석할 수 있고 분사 구문 해석할 수 있고 다 문장 해석에 원래 설명합니다. 투부정사 해석할 수 있으며 전치사 해석할 수 있으며 형식 다 알며 다 문장 해석의 원리에서 그 내용을 배우는 거고요. 안다는 전제 하에 세 줄 이상의 문장의 고1, 고예요. 그리고 나면 문장 해석의 완성입니다. 작년까지 이름은 T3, 3, 9고요. 고3 기출 문제 3개년 육구수능의 세 줄 이상의 모의 문장이에요. 정말 고난도 문장입니다. 근데 문장 해석이 이래요. 질문 하나예요. 세 줄 이상의 문장은 보통 3개에서 4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길고 복잡한 문장을 빠른 시간 안에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시간도 부족하고요. 문제풀이가 안 됩니다. 그래서 T3, 3, 9는 이건 반드시 수강해야 될 강좌예요. T3, 3, 9 그러니까 옛날 버전이에요. 지금 이름은 문장 해석의 완성입니다. 문장 해석의 완성까지 끝나야 이제 해석이 전체가 다 완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신규 강좌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3월부터 50일 문장 완성을 목표로 해서 50일 완성 해석 훈련이 새로운 강좌로 3월달부터 또 시작이 됩니다. 물론 문장 해석의 완성까지만 수강을 해도 되긴 하는데 선생님 제가 배운 거 좀 채화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50일 완성 해석 훈련 여기까지가 이제 해석 강좌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독해 문제풀이 강좌예요. 해석이 되면 영어는 90%에 끝난 건 맞지만 수능이라는 시험은요 결국에 시간 안에 또 문제를 풀어야 한단 말이에요. 영어라는 게 번역과 시험이 아닙니다. 물어보는 거만 답하면 되는 시험이에요. 무슨 말이냐 대입하기 원하는 건 뭐죠 주제가 뭐니 내가 이 6문장 보통 6문장에 16줄이 하나의 글인데요 모든 문장을 완벽하게 혹시 해석을 잘 못했다고 해도 단어 몇 개를 몰랐다고 해도요 대입학은 주제가 뭐니 주제만 고르면 됩니다. 빈칸은요 심플해요. 위아래 관계에 주제가 뭐니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풀이 강좌는 일단 베이직 문제 접근의 원리고요 베이직부터 쓰면 무조건 고1 고2 기출입니다. 기본 유형별 문제풀이부터 한다. 네 똑같습니다. 이건 모든 학생이 수강 대상이 아니고요 4등급 이하의 학생들이에요. 해석 강좌를 끝낸 다음에 하는 겁니다. 문제풀이프트 하는 건 안되됩니다. 해석 강좌가 끝나고 나서는 베이직 문제 접근의 원리 고1 고2 거에서 대입학 자 그 다음에 밑주름이는 뺐고요 밑주름이는 빈칸하고 풀이 방식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어휘 무가문 요양문 자 이런 계통으로 기본적으로 주제문 찾기 연습에 필요한 요소들을 공부하고요 주제문 찾는 방법을 공부합니다. 자 근데 3등급 이상의 학생이에요. 그럼 곧바로 문제 접근의 원리에요. 올 고3 기출 문제고요. 5개년 동안 나왔던 기출 문제고요. 어 수업 내용과 그 다음에 워크북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수업 워크북이 있는데 문제 접근의 원리가 유형별 접근법 자 살짝 말씀드렸지만 어 얘는 일단 주제문 찾기 연습부터 시작을 하고요. 대입학 그 다음에 무가문 어휘 밑줄 의미파학 그 다음에 요양문 장문독해 41, 42 그 다음에 빈칸 순서 삽입 전 유형에 걸쳐서 물어본 것만 대답하는 연습을 해요. 참고로 중요한 하나 말씀드릴게요. 만학생들이 또 빈칸도 빈칸인데요. 순서 삽입 되게 어려워하죠. 순서와 삽입은요. 되게 쉬운 문제거든요. 출제 의도대로 푸는 거예요. 뭐냐면 출제 의도가 줄거리상 적절한 게 뭐니를 물어봅니다. 줄거리상 어디가 제일 뭐가 제일 적합할까요. 그러려면 정말로 수식억을 한번 빼보세요. 뼈대를 남기면 글이 보입니다. 그래서 문양의석의 완성 꼭 수강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해석 강좌가 끝난 이후에 문제적권의 원리 자 그리고 나서 4등급 이하 학생이었으며 문제적권의 원리 베이직 고전을 끝내고 나서 베이직 빈순삽 오답 제거의 원리예요. 말 그대로 빈순삽만 있고요. 빈칸 순서 삽입 고1 고2 기출 문제입니다. 하고 문제적권의 원리를 하길 원하고요. 3등급 이상의 학생이면 그대로 내려가면 됩니다. 문제적권의 원리에서 시작을 한 다음에 빈순삽 오답 적의 원리고요. 빈순삽 오답 적의 원리는 5월 달에 개강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강좌들 참고로 50일 완성 해석 훈련은 3월 달 나머지는 전부 다 겨울방학에 다 개강하고 완강까지 되어 있는 상태로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가장 기본적인 커리큘럼이고요. 그리고 나서 EBS 강좌가 있고요. 그리고 업법 모의고사 강좌가 있어요. 이건 이제 하반기 또는 EBS 강좌는 물론 3월 달부터 시작이지만 질문 해석의 원리고요. 수능 특강 영어입니다. 수능 특강 영어인데 원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문제도 당연히 EBS 문제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그러면 EBS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자체 개별한 문제예요. 유형을 다 바꿨습니다. 예를 들면 대입하기 빈칸으로 만들고요. 난이도 어 이거 나올 것 같아. 아니면 빈칸 문제였는데 아 이건 문장 삽입이나 순서 나올 것 같아.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좀 원문을 사용하여 수능 특강 영어를 EBS 수업을 이제 3월 달에 하고요. 이거 주요 지문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어 이거 아무리 봐도 학교 내신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라던가 아니면 아 이건 꼭 아 나중에 6구 수능에서 간접 연계란 말 들었죠. 이거 간접 연계 이거 주제나 소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거를 선별적으로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내신 대비하는 모든 학생과 그 다음에 어 저는 기본 기출문제 다 풀었고요. 제가 안 풀었던 문제 중에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학생을 위해서 지문의식의 원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업법 특강이 있습니다. 업법 문제를 맞추기 위한 수업이에요. 뭐가 다르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베이직 수능 영문법은 모든 학생이 수강 대상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베이직이에요. 그래서 품사 이거 언제 쓰는 건지 형식은 뭔지 이런 내용들이고요. 정말로 문제풀이 강자는 업법 문제는 우리가 지금 6평 전에 아마 촬영을 할 겁니다. 항상 제가 6평 전에 촬영을 했으니까 자 그래서 업법 특강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개통은 이게 있어요. 중난도 해프 모의고사 시즌1, 시즌2가 있고요. 시즌1은 6평 전에 시즌2는 이제 여름방학쯤에 나오는데요. 말 그대로 중난도니까 고난도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뺐습니다. 중난도만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안정적인 2등급 학생을 위한 필수 유형 정보기예요. 그리고 파이널 강제로 파이널 엑스레이 최종 훈련 마무리 그 다음에 또 신규 버전 강의가 들어갑니다. 학생들이 저한테 이제 선생님 제가 파이널이 저희가 너무 빨리 끝나서 제가 할 게 없습니다 라는 질문을 제가 1년 동안 너무 많이 받아갔고요. N제를 자 저희 파이널 강제에 추가를 할 겁니다. 6회분 모의고사인데 듣기는 많은 학생이 잘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듣기 파트를 빼고요. 회차별 모의고사인데 6회분 분량이에요. 그래서 N제라고 자 파이널 엔제 같이 이게 파이널 강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N수 선택한 학생들 걱정하지 마시고 영어는 조금만 하면 점수 금방금방 점수 잘 나옵니다. 그래서 1년 마음 다시 잡고요. 끝까지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지금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어도 아 뭐부터 들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하신다면 저희 Q&A 게시판 들어와서 자기의 등급 상황 얘기하면 저희 연구팀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도와드릴 겁니다. 1년 버티고 버텨서 반드시 승리한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